안녕하세요 세븐앤디입니다 이곳은 간판집 이구요 탈락만정 간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판을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쉐인이 일단 아는 곳이 있다고 해서 일로 와봤구요 근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저는 차 안에 있고 쉐인이 안으로 들어가서 제 얘기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은 다 뽑은 상태고 그대로 크기랑 해서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일단 물어보고 있구요 온라인상으로 이제 다른 데도 물어본 곳이 있어서 여기에 일단 물어보고 그리고 다른 데도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이구요 금방 갔던 곳은 간판 물어보니까 16만페소라고 합니다 16만페소면 솔직히 그렇게 비싼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워낙에 제가 예전에 너무 비싸게 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 근처에 많이 있다고 해서 지금 쉐인이 들어가 있구요 아무래도 제가 한국사람이다 보니까 저보다는 이제 쉐인이 들어가서 물어보는게 낫겠다 싶어서 일단 쉐인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금방 갔던 곳은 쉐인이 아니라고 해서 원래 마지막 코스 이곳은 제가 이미 온라인으로 대화를 한 곳이구요 헬로우 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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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이거랑? 이거랑은? 근데 이거랑은 B 120만원? 네, 120만원 스티커의 크기로는 120만원 15만원 오, 예, 선생님 15만원, 16만원 저희는 오목 아, 오목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은 13, 14만원 14만원 네, 14만원 15, 16만원 15, 16만원 네, 오케이 네, 동네 이거랑은? 네, 내일 네, 오케이 이곳은 Talamban? 네, Talamban 이곳은 Sunny Hills 아, Grand Mall 네, Grand Mall Talamban 프로치대 이곳은 Talamban 아, 다음은 이제 그곳에는 아, 그곳에 그리고 대형 브랜DI 아, 네 그곳은, 이곳은 섀도가 깨끗한 진짜 디테일이 Hulk 그곳은 60cm 네? 아, 네. 네. 목이 상관없어는 한 번에 50원. 네. 항아리가 550원 원. 네. 상관없어는 한 번에 신용카드가가 550원 원. 아니. 아...ïe... 아... 차이 네...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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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ettlement 그치... 생각보다 이렇게 괜찮아요 아... 한 번 continuous 이제 홈에 작지만 오 성공 JAMA FY2 엉덩이 없어나나 또 잔쇄뎅이 오를 들어 머저 피는 cleaned 아 씨 네 occur 베이컨은요. 아, 그래. 미러릴때는 심장입니다. 샤넬은요? 아, 아파트는? 세척입니다. 아, 하지만 잎은 아름다워지죠? 그러면 썩킹을 이용해서요. 아니 이게. 오른쪽으로. 섬멘이요. 네, 섬멘이요. 오른쪽으로 잎에 있는 곡을 넣어 있죠. 스피드 로고 아니면 이름 로고 로고 현장 라운 야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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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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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봐봐 이 로제에 더 좋은 너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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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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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정도? 얼마 정도? 얼마 정도? 2% 2% 2% 2% 20% 30% 40% 40% 40% 30% 39% 39% 49% 40% 30% 여기보다 싼 곳 없다 진짜 가로서 possible, 많이 모자면 layout tomorrow if good, I will also I will another shop but we will change 10,000p 100,0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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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how much total total I'm the blue lover we can go about very good like that baby nice very nice ok ok 온라인으로 많이 물어봤었는데 이곳이 제일 빨랐어요 그리고 제일 친절했고 그런데다가 이곳이 또 제일 저렴하기도 하고 제일 친절하고 제일 빠른 응답도 해주고 해서 이것저것 다 맞아서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또 미용실하고 가까워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인산도 좋고 참 좋네요 ok ok thank you thank you ok 치열이 넘버원 칩이지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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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곳은 보통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는 열흘 안에 끝내준다고 하네요 제가 너무 늦게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어 9일 만에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대박 그런데다가 엄청 저렴하고 너무 잘하는거에요 여러 명은 이까오에서 에스킨바 데여밍이니 162 그리고 여기 여러 명은 또 다른 또 다른 또 다른 또 다른 또 다른 60,000원 60? 아 그런데 너무 잘해놔요 네 또 다른 또 다른 너무 잘해놔요 240만원 정도면은 간판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대됩니다.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저희가 전에 미용 가고 배달 시킨 거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다들 배달 주문했던 거 그게 이제 도착을 해서 오늘 온대요. 원래 사실 그 전에 와야 되는데 좀 딜레이는 되긴 했지만 어쨌든 뭐 오늘 와도 나쁠 건 없어서 그냥 알았다고 해서 지금 오고 있다고 해서 가고 있는데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1층 거울은 양면 거울로 해서 리디 제작을 하고 있고요. 진짜 만들고 있고 2층은 양면 거울이 아니고 그냥 벽에다가 바로 할 수 있는 거울로 해서 4대를 주문을 한 상태여 가지고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있었죠. 근데 그게 배달이 안 왔나 봐요. 그거 올려면 한 3주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다려 그걸 오픈도 못 하고 3주 동안 문 닫고 있어야 되는 건데 손님도 못 봤고 2층에 그렇죠? 그래서 아 그냥 캔슬을 시켰고요. 일단은 가서 봐야죠. 거기 이제 공사하고 있는데 그걸로 배달 오기로 했으니까 그리로 가면은 아마 그 사장님하고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믿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자신 있어 하길래 의심은 안 했는데 역시나 역시나 하자가 있네요. 짜증나. 이거 공사도 지금 딜레이가 돼서 약간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찰나에 이런 게 취소가 돼 버리면은 진짜 짜증 나잖아요. 제 마음 아시죠? 제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아 오픈 임박에 이렇게 뭔가가 주문을 했는데 그걸 빼놓고 보냈다라는 게 참 어이가 없고 진짜 황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세부에서 파는 이쁜 거울이 있는지 매니저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했어요. 이것저것 한번 찾아보라고 해놨습니다. 이따가 가서 확인을 해봐야지 저도 같이. 쉽지 않네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잠시 영상 끄고 공사장 도착해서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요거에요. 우리 그 글씀을 넣지 못하고 있어야 해요. 우리는 글씀을 넣을 수 없어요. 아마 글씀을 넣을 수 없을 수도 있겠어요. 아 während BREAD에 있는 글씀을 넣을 수 있겠어요. 아 그럼 글씀을 넣지 Ning sulle이 뭐야? 아 이거 완나네 이거. 라이크 되게? 이렇게 해 봐. 글씀을 넣지 못해? 아니 그냥 이거. 이거 standard는 기회입니다. 이게 예전하게 있어야 해요. 그렇죠. 아, 광고 여기 문제는 이 포장은 중간에 있는 그래서 이 포장은 세포가 없을거에요 세포는 다도 안돼 거기에 포장은 제 제안은 이 포장은 포장은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는 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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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괜찮은데 이 포즈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스트리트와 서클은 여기요? 이 부분은 여기요? 안이, 헤어, 스토지오 이렇게 이렇게? 노곱? 안이, 헤어, 스토지오 노곱? 괜찮아요? 노곱? 네 네 우리는 오직만 모듈이지만, 아직도 쌓여야해요 아니, 이것부터, 이것을 먼저. 서클바 아, 맞아요 이것은... 아, 이거 한Armella은? 네 이제 토키 해볼께요 조페로 버스터를 해야돼 아까 토키 했잖아 그래서 원피아 온다고 데이 세파 레털 캔나 스트레이트 우리 인플루어예요 우리 인플루어예요 스티트에 인사이드 미용실 의자랑 그런것도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신에 하나도 없네 아침부터 나 지대로 잡았다 나 지대로 잡았다 아 오케 세개 아아 우리 먼저 퇴근을 해야될 아니 퇴근을 해야될 아니 퇴근을 해야될 퇴근을 해야될 퇴근을 해야될 생각보다 많네 아 거울이 안와가지고 아 진짜 저 아저씨 저 아저씨 어디갔어 얘기해야되는데 아 나참 퇴근을 해야될 아 너무 미안해 아니 퇴근을 해야될 퇴근을 해야될 퇴근을 해야될 퇴근을 해야될 아 진짜 거울이 안와가지고 진짜 뭐 해결해야죠 뭐 어떻게든 양이 꽤 많네요 아 위로 올린다 그치 저렇게 가는게 낫지 오케이 마치 배틀 라이크 돼 잔머리 하나를 끝내준다니까 우리 필리핀 분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되게 핫 오케이 오케이 그 부분을 끝내줘요 사실은 끝내줘요 앙골발 앙골발을 이곳에 끝내줘요 한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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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끝내줘요 하하하 베리 스트레스만 여기 사장님이 한 2, 3주는 더 걸릴 것 같다고 하시네요 코비야 오케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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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토 어 여기 그리고 바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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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기스 안나게 잘해라 세라믹 세라믹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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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에 들어가 봅시다 야 여기 타일은 다 했네 좀 치우면서 하지 아 나 진짜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아직도 먼 것 같은 그런 기분은 뭘까 공사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요 진짜 이게 망갔지가 않는다는게 맞죠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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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케이 미치겠다 좋아 원래 일정대로라면은 내일 오픈식이에요 뭐 정식 오픈을 안했지언정 내일 가오픈식으로 했어야 되는건데 여기 사장님이 설명 확실해 주고 하시네 여기 사장님이 설명 확실해 주고 하시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통 같으면 그냥 배달만 쏙 해주고 그냥 바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게스트 파악도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계시네요 비케넘풀 어 빠이빠이 빠이빠이 네 간판 때문에 저거 하려고 주문했습니다 야 저게 3,000페이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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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페이소 1,000페이소 2,000페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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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잿값 진짜 여기 간판도 약속 잘 지켰네요 아주 다른 데는 3주씩 걸린다고 했었는데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끝내서 왔어요 그리고 시간도 그리고 날짜도 정확하게 딱 맞춰서 왔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할 게 없어 지금 약속한 대로 딱 맞춰서 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준비가 미비해서 지금 저렇게 앵글로 해서 간판 때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물어볼까요? 여기, 이 날은 다가? 다가? 네 네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괜찮아요 어떻게 계획을 정리할까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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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쵸? 그쵸?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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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안녕하세요 세 번째, 이곳은 탈남발이고요 짜잔 짜잔 짜잔